부산 기장군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6곳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 정책이 신입생 감소에 직면한 학교들의 학사 운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시행 3년 차인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은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학교들의 입학생이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.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%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.